우주정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네. 모두 자네 덕분이야. 감사합니다. 그래,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언가? 첫 번째로 진지함입니다. 좋군. 그럼 진지함을 위해 어떤 일들을 했나? 진지함을 위해 매일 진지를 먹었습니다. 또 어떤 것들이 있지?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. 헌신을 위해서 한 일은 뭔가? 이렇게 매일매일 헌신을 신고 왔습니다. 마지막은 뭔가? 마지막은 감동입니다. 감동을 위해 어떤 일을 했지? 항상 감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감동을 위해 어떤 일을 했지? 저 amazing community. meno 사랑하기에 그러니까? 스크rás junto 결동으로 담배라 헌신을 위해 어떤 일을 했지? 그리고 그입니다. 그들은